금은 장신구나 전자산업 등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폐 혹은 화폐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안전하기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도 금의 용도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국가 체제가 무너지면 금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요. 그런 금융적인 가치로서의 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낮아질 때 전쟁이나 경제 불안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 선호될 때나 실제 금리가 하락할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큰 범위에서 다 같은 말이고 한마디로 보통 미국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금뿐만 아니라 원유 등 모든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와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달리 원유는 달러가 상승하는 원인이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면 가격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그만큼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금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더욱이 금은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금리에 민감합니다. 실질 금리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리에 기대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하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금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피크를 찍고 내려왔던 금 가격은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2,000불 위로 올라오면서 2015년 말 바닥에서 거의 2배 정도 날아가는 상승을 맛보았고 그 후 미국 주식시장 붐과 코인 상승으로 1,700불 밑으로 떨어지면서 잠시 주춤하더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현재는 최근 몇 달간 중에 최고치인 1,800불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이라고 불리는 월별 자산 매입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짧은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금의 가장 큰 적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출현입니다. 최근 30년 만에 가장 큰 CPI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역할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 투자자는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현금이나 채권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게 되는데 예전에 금이 그런 역할을 도맡아 했다면 요즘은 암호화폐와 시장을 나눠먹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난 4천 년 동안 안정적인 해지 수단이었던 금이 설 자리를 서서히 잃어가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현재 높은 금값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상화폐의 등장과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금값이 다시 1,900불 선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2,000불을 넘어가는 건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한 경기 부양 체계 축소와 금리 인상은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금은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값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 중에 글로벌 통화 공급과 국가 부채 확산 그리고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을 거론하면서 단기간에 금이 3,000에서 5,000불까지도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꼭 금값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와 단기 채권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경제 악화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고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 없고 고용지표 회복과 경기 회복 신호가 왔을 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많고 물가 상승이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강세가 유지되는 것도 최대 길어야 1, 2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틀림없지만 비싼 가격에 샀을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이나 이자 없이 가격 상승만을 기다려야 하므로 단순히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해서 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는 서서히 금을 쇼팅할 준비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금을 쇼팅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개미들이 선물 시장이나 개별 금광 주식을 쇼팅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금의 인버스 ETF나 금광 주식의 인버스 ETF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에 쇼팅하는 대표적인 ETF는 DZZ, 그리고 2배짜리 GLL과 DGZ 등이 있고 금광회사 주식을 쇼팅하는 대표적인 ETF는 중대형 금광회사들이 모여있는 2배짜리 DUST와 중소형 금광회사들이 모여있는 2배짜리 JDST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광회사 주가는 금 자체보다도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금광회사를 공매도 하는 걸 선호하지만 최근 3분기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의 금값 상승과 체질 개선으로 회사들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튼튼한 편이어서 금광회사를 쇼팅하는 것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수수료가 나가고 금광 주식들은 석유 섹터처럼 고배당이 많은데 배당이 많은 회사를 공매도 한다는 건 빌린 공매도 주식에 배당을 대신 내야 하고 과대평가된 주식이라도 배당이 유지되면서 그 과대평가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금이나 금광거래도 많이 해왔지만 석유만큼 소개하지 않은 것은 이미 타이밍상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석유보다 최소 10배는 어려운 게 금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나 곡물 등에 선물을 하는 사람 중에도 죽어도 금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환율과 더불어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재미로 약간 넣고 수잉할 생각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